ㅎ 이까 제일 좋아하는 사람? 모 임 씨 주아야 애기용 잘 컸시냐. 누구세요? 제주도 가서 처음 친해진 업집분들이서요. 아, 유사촌. 밥 잘 먹고. 아이고 육집 하지 말라 이 맏이 훌라빵 만들지 마라. 아타가움 사 거 곁에서 개. 아이고 육지 가지 말라 이 마티 훌라벅 만들지 마라. 아타까운 무사 교태서게. 야 제주 사투리가 세다. 제대로 쓰시는데요. 어떻게 알아들어요? 저희도 못 알아들어요. 저희 옆집 농장 이모이신데 항상 저희 잘 챙겨주시고. 챙기는 건 없고 나가 딸처럼 버텨주게 며느리처럼 딸처럼. 뭐가 마음에 드세요? 취하는 마음씨가 착하고 또 어르신 장애인 같은 사람들 좀 마음적으로 돌봐주자 노력하고 잘 영 저기서 보면 인사 잘하고 착해 아이가. 근데 이모는 아들 좋아해요. 이모는 마틴 되게 이뻐해요. 난 옛날 사람 아니가 지금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고 아들 싶기도 하고 사이답기도 해요. 맛있는 거 끝내 갖다 주시고. 맛있는 거는 줄 것도 없고 깨소원해. 시스 라크 요몸. 아. 맨날 이렇게 주셔서. 배추가 피타면은 이거 어떻게 먹을지 모르지. 이거 약 한 번 다녔거나. 지금 우리 애기들 주제엔 가난이. 약 한 번 다녔거나 이쪽으로 큰 힘이 씻어도. 저희한테 자유이용권을 주셨어요. 야채나 농장에 있는 것들 마음대로 가져다 먹으라고. 그래서 야채는 저희가 사 먹지 않고 항상 이모님이 주시는 거 먹고 있어요. 가족들이랑 저희 멀리 떨어져서 사는데도 그런 느낌 별로 안 받아요. 이모랑 삼촌이랑 너무 많이 챙겨주셔서. 산책 나가시려는. 다음 옷 가요 좀 힘들어요. 그쵸 그쵸. 미카 운동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미카 많이. 바이. 잘 갔다 와요. See you soon. I love you. I love you. 남편이 자유시간이 제가 와야 생겨서. 오늘은 남편 자유시간 갚는 달이에요. 제가 집에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애기는 제가 보고 있고. 바다다. 아 드디어 제주바다다. 아 물이 높다. 고마워요. 아 여기 뭐하러 왔어요? 아 우리 수영할 거예요. 우리? 강아지랑? 우리? 강아지랑? 쟤네 수영 잘해요? 네. 바다수영 우리 팀이에요. 우와. 완전 자연인이시네. 그냥 옷 입은 체하고. 서로 들어가? 따라 들어가? 네. 가요? 들어가 들어가. 갈까 말까 갈까. 들어갈까 말까. 네. 우리 주인 저렇게 있네. 어머 어머 어머. 간다라 따라줘. 주인 구하러 가. 고우. 고우 고우. 너무 귀여워. 아니 개들이 다 수영을 저렇게 잘하지 않아요. 그래요. 너무 멋있는 거야. 너무 멋있는 거야. 야 이건 뭐야. 너무 부러운 풍경이다. 이 풍경은 진짜. 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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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야 이게. 이게 뭐야 이게. 이게 뭐야. 대한민국이 와 우리 마트 씨. 너무 멋있다. 이제 해이 크면 셋이 뛰어들겠네 바다에. 어휴 잘했어 잘했어. 아휴. 아휴. 아니 정말. 뭐라고 이렇게 끝까지 물고 있을까요. 개들이 그렇지. 아니 저. 쿨소라 있어요. 쿨소라요? 어. 아휴. 와이프한테 맛있는 거. 해줄게요. 아. 그래서 지금. 잡아올게요.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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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한데. 마트인 씨가 바다를 지켜서 수영하는 거가. 약간. 물법 같지 않아요? 물법. 아휴. 아휴. 콜소라. 나이스. 콜소라. 나이스. 이거 되게 맛있는 거예요. 제주 음식입니다. 야 부럽다 저거. 어머 잘한다. 숨 참아가면서. 제주도 해녀묻지 않은 실력입니다. 밥은 아무것도 써. 이리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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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엔 이게 많이 나오나봐요 전에는 한치도 되게 많이 잡아오고 고등어도 잡아오고 저 뿔소라를 어떻게 먹나? 어머머머 하나다 손질도 뭔가 직접 하시네 맘트로 소라 손질 되게 잘해요 그리고 다른 힘을 손질도 해요 안 되고 손질이에요 아 저 밖에 이렇게 썰어서 오늘 맛있는 어섯밥하고 된장국 소라 안 만들거에요 요리 잘하세요? 여보 나는 요리요 잘해요 요리 너무 잘해요 옛날에 레스토랑 사장님이 있었어요 아 진짜로요? 그리고 우리 엄마도 셰프에요 잘하시겠네 이거 뭐 할거에요 물은? 물 여기 쌀에서 넣을거에요 오 버섯 버섯물 공간한거에요 요리한테 공간한거에요 아우 박주현씨 너무 행복한 척 웃어요 진짜 한국사람들 되게 좋아하는건데 저런건 알려지지 않았는데 하는게 너무 신기해요 혼자 이렇게 터득한거잖아요 됐지? 저거에 양념장에다가 저거에 양념장에다가 아 나는 식초안에서 흑하고 마늘 넣었어요 2개월 한걸 아마요 그냥 일반 식초에다가 요리 고수신데? 저것도 팁이다 통이 안다 감칠맛이 더 나겠죠 저거 찬 뭐야 고마워.